초점 맞춰야 해. 불투명하게 뭔가 뿌옇게 보이잖아. 이럴 때는 초점 조절해 봐. 거긴 초점 아니지? 그렇지. 초점 조절해 봐. 어떻게 보이나? 천천히. 잘 안 보이면 이제 반대쪽으로 가보고 가는 거야. 오 뭐야? 오 저거 뭐야? 초점을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아빠 찾아볼게 한번. 아빠 찾았지? 오! 이렇게 있잖아. 아빠 또 찾아볼게. 밑에 거 보이게. 우와. 잘 보인다. 이거는 위치만 옮기는 거고 이걸로 초점은 이걸로 맞춰야 해. 어느 정도 옮기면 초점 다시 맞춰 봐. 초점. 초점 맞춰봐. 아니 그거 말고 이걸로 맞춰야 해. 초점은. 천천히 돌려야 해. 빠르게 돌리면 지나가. 천천히 돌려봐. 다시 좀 더 돌려봐. 좀 더. 오 뭐야. 좀 다시 반대쪽으로. 다시 잘 나오게. 천천히. 초점은 천천히 맞춰야 해. 그렇지. 천천히. 오. 오. 좀 더. 좀 더. 명확하게 나오게. 우와. 이거 뭐야? 이야.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지? 뭔지 모르겠어. 응. 꽃잎이 이렇게 생긴 거야. 사실은. 자세히 보면 우리 눈에 그냥 안 보여서 그렇지. 뭔지 모르겠다. 나도 옮이 눈에 안 보여서 이걸로 보네. 어디 부위야. 이게 대체. 응. 이 마늘. 오. 조금 징그렇게 생기기도 하고. 어우. 징그럽다. 어. 뭔지. 어우. 너무 징그러워. 어. 뭐든지. 저기 이렇게 돼 있는 거 좀 있어. 적당히 멀리서 봐. 예뻐. 이렇게 너무 가까이서 보면. 나와. 죽어. 우와. 우와. 돌기 같은 게 있대. 돌기. 그치. 돌기 같은 게 이렇게 뾰족뾰족 솟아 있지. 돌기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한 번 짓을 줄까? 우와. 우와. 꼰지 다 봤어? 반대쪽 한번 볼까? 여기 뒤쪽을 보면 또 새로운 게 보일 거야. 아마. 그동안 못 봤던 거. 기공 같은 거 보일 수 있어. 기공. 아마. 새로운 게 보이지? 여기 지금. 세포 벽 같은 게 있는 거 같은데. 보고 싶은 위치까지 찾아가려고 돌리는 거고. 보고 싶은 위치에 갔으면. 어. 위치까지 갔으면 초점을 조절하는 거야. 그래야 초점을 조절해야 보여. 응. 신경 보여줘봐. 오. 이거 뭐야? 형광색. 형광색 같은 게 있어. 연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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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색. 남집사님의 선택은 뭘까?